할머니, 나 다시 올게 그때까지 잘 계셔야 돼요 할머니, 선아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참 근데 언니 주의사님은 왜 언니 사무실 드나드는 거야? 뭘 의뢰하느라고? 응 뭐 사람 좀 찾아달라고 사람? 누구? 어? 아 그것까지는 영업 비밀이고 뭐? 야 나도 내 직업의 긍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야 의사들도 환자들 병명 말하지 않듯 나도 의뢰인들 비밀은 지켜줘야 한다 이거지 그게 직업 윤리 아니겠냐? 아 네네 그래서 내가 언니를 존경하잖아 존경?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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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다 일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어머니가 오해하시던 바람에 빛나와 제가 생이바를 했잖아요 나 어떻게 어머니 나 나 어떻게 우리 빛나한테 엄마라고 밝히겠구나 우리 빛나한테는 너무 많은 잘못을 해서 아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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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